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었어요, 선생님. 주경이 얘가 실은 메이크업을 지금 언제 한다고 해서. 지금 재석이 말이 아니에요. 아니, 저 몰래 알바해서 학원 등록까지 했더라니까요. 아, 진짜.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? 어머니, 그... 오늘 뵙자고 한 거는 다른 일 때문입니다. 다른 일이요? 어머니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주경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를 학부모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. 이게 우리 주경이에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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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진짜... 우리 주경이... 주경... 누나! 어디 갔다 와? 그냥 요 앞에. 밥은? 안 먹을래. 왜 안 먹어, 밥은? 너 이기 집에... 아이고... 엄마... 엄마 학교 갔다 왔대.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? 엄마한테 말했어야지! 왜 혼자 끌어안고 있어, 그래! 엄마 이럴까봐 말 안 했지. 어떻게 말하냐? 그래도 그를 처음부터 말했어야지! 내 새끼 그런 거 정하는 질도 모르고, 내가. 엄마가... 거기 누구야? 엄마가 당장 가서 또 그쳐줄 건데! 누구야? 다 말해왔어. 누구야?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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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울어. 주경이 속상하겠다. 어? 엄마 나 힘들었을 겁니다. 그래! 아들이... 너... 때렸어? 어디 맞았어? 어디? 엄마한테 말해, 어서. 아니야. 나 안 맞았어. 해당 일이야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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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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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